네, 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장하면서 보셨을 텐데 6월 평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평가 전에는 어떤 선생님이나 그런 얘기할 거야. 이번 시험 중요하다. 잘 봐야 된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는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왜? 수능 잘 보면 되죠. 6월 평가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나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중간 점검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약점 체크하시고 앞으로 전략만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총평을 드리면 일단 등급컷이 아직 추정치긴 하지만 작년 수능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난이도는 비슷했다. 그런데 문제가 1, 2등급은 비슷한데 3등급부터는 좀 내려갔어.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작년만 해도 29번, 30번, 21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되기도 했어. 아 이거 과연 누가 푸냐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신경 써서 난이도를 좀 낮추려고 노력한 게 보이는 게 우리 문과과정 나영뿐만이 아니라 이과도 똑같이 좀 29번, 30번 쉬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면 선입견을 버리라는 얘기야. 보통은 그러잖아. 아 나는 뭐 3문제 포기할 거야. 그러지 마.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기존에 다뤘던 뭐 20번이라든지 19번에서 나올 법한 문제가 또 21번 또는 29번, 30번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킬러라는 개념을 좀 버리시고 올해 수능도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좀 시간 남겨갖고 일단 도전하는 의식.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준킬러 내지는 뭐 중간 난이도 문제들이 조금 다소 어려워진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작년 수능보다 3, 4등급 컷은 좀 떨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도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또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공부했던 거 좀 반복 정리하는 거에 투자를 좀 많이 해. 알겠죠? 바로 들어갑니다.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4점짜리부터 도와드리면 될 것 같아. 14번 문제로 넘어오세요. 2항 정리 문제부터 시작합시다. 14번 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에 x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a죠? a의 4승의 전개식에서 x3승의 계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7일 때 a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는 분배시켜. 이거는 어차피 일반항으로 정리해야 되는 놈이니까 분배시켜서 x의 제곱에 x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a의 4승에 마이너스 x분의 1에 x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a의 4승에서 이렇게 해서 각각을 정리한 게 편하지. 그죠? 그래서 일단 x3승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x의 계수가 필요하잖아. x의 계수를 구하면 되고. 됐죠? 그럼 x의 3승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x4승이 필요하죠. x4승의 계수를 구해서 두 개 빼면 되겠죠. 곱해지면서 x3승을 만들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x의 계수라는 건 봐봐. 이 두 개를, 네 개를 적당히 뽑아야 되는데. 됐죠? 그럼 얘가 3승이 되고 얘가 1승이 되면 정확히 x가 나오지. 그죠? 다시 얘를 세 번. 얘를 한 번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4c의 1. 그럼 x의 3승이 되면서 x의 제곱 분의 a의 1승에서. 실제로 봐봐. 곱하면 약분 되면서 x 맞잖아. 그럼 x제곱 곱해지면서 x3승이 되겠죠. 그럼 계수만 읽어내. 그리고 4의 a에서. 아, 요게 계수죠. 마이너스. 지금 계수 구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 x4승이라는 거는 봐봐. 얘를 4개 다 뽑고. 얘를 0승으로 없애버려야지 x4승이지. 됐죠? 따라서 뭐야. 4c 0에 x의 4승에서. 요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x랑 약분 되면서 x의 3승이잖아. 요거 1이네. 그래서 1에서 요게 7이다. 아, 쉽죠? a는 2다 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15번. 함수가 있습니다. fx라는 함수가 분할되어져 있는 함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굉장히 단순한 함수가. 0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가 있습니다. gx가 얘가 아, 2x고 분할 점이 정해져 있지 않네. a네. 그죠? 그리고 2x 마이너스 1이고 얘네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죠? 여기서 fx, gx의 곱의 곱의 연속성.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랬을 때 a 구하는 건데. 아, 이거 많이 해봤죠? 여태까지 몇 차례나 출제가 됐던 이론이야. 그죠? 그래서 봐봐. 이렇게 보면 돼.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있어. y는 fx라는 함수가, 어? 얘가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있고. 연속이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됐죠? 그리고 y는 gx라는 함수는 이건 x이퀄 a에서 불연속이야. 한 지점에서 불연속인데 실제적으로 두 개를 곱한 함수죠.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 함수는 일반적으로는 a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아, gx가 불연속이니까. 그죠? 그런데 요게 정확히 x이퀄 a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봐봐. 아, 불연속 함수가 만약에 봐봐. gx가 요런 함수라고 쳐봐. 여기 3이고. 아, 이게 1이야. 불연속이잖아. 이게 y는 gx라고 했을 때. 되죠? 근데 연속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연속 함수. 이게 a라고 했을 때. 되죠? y는 fx가 요런 함수야. a에서 a에서 2라고 가정해보자. 요게 2야. a에서 2인 그런 함수야. 요렇게. 됐죠? 봐봐. 두 개 곱했죠? 일단 좌극한 몇이야. 아, 우극한 먼저 하죠. 우극한 몇이야. 우극한은 얘는 1이죠. 얘는 2니까 2죠. 대체 두 개 곱하면. 좌극한 몇이야. 얘는 3이고 얘는 또 2니까 6이죠. 다르죠? 불연속이지. 아, 얘가? 우리가 연속 함수는 좌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얘가 좌우극한이 다르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다른 놈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0일 때밖에 없죠.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우극한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두 개 곱했을 때 0이 될 거고 좌극한도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이야. 이거 많이 봤죠? 아, 지금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실전적인 연습. 여러분들이 딱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푼다?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게 해설강의야. 그리고 개념 약한 사람들은 개념 강의 꼭 듣고 선생님 강의는 우리 나영 같은 경우 한방에 끝내기라는 강의를 들어. 나랑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한방에 끝내기라는 강의가 기출을 개념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나영이 가장 지금식에 맞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x이퀄 a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연속함수인 fx가 a에서 0이 돼야 된다 해서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됐죠? 그럼 봐봐. 얘는 0에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 그죠?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이거야 이거. 그래서 정확히 fx가 0에서 불연속인 함수죠. 됐죠? 근데 우리 gx라는 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a를 기준으로 이거야. a를 기준으로 a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a를 기준으로 얘도 분할이 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2x고 됐지? 얘는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가서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죠? 그럼 결론이 뭐냐면 이거야. 얘가 정확히 원점을 지나는 함수네. 그죠? 따라서 이 함수는 정확하게 원점을 지나. 이거야 이거. 그죠? 그래서 이 분할 지점에서 그러니까 불연속 지점에서 0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했을 때 0에선 0이 될 수 있거든. 그죠? 근데 문제가 얘가 a라는 게 이게 불연속 지점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얘의 연속 지점이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 그죠? 다시 얘기해서 얘가 몇일 때? 1일 때니까 1. 대입한 명 맞지. 됐죠? 따라서 이 a가 1이 돼야지만 양쪽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연속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a는 1이다. 아는 사람은 금세 풀었을 거야. a는 1이다 해서 이렇게 정리돼야죠. 4번이 답이네. 그죠?